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영궁이 밝고 법령이 맑은 것이 관골의 족쇄 기운이라 10년 전일 결자 해제하고 다시 오라고 해 자기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부당해고를 해? 상문위를 대신해 직원을 부당해고한 일 있으신가요?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서 다음 사회 갱년차랑은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입니다 단순히 구리가 뾰족하고 뒤로 젖혀진 서일아 중동 조절이 안되네 주머니 보여주시겠어요? 또 받는 중이고 비싼 건 훔치지 않습니다 다음 산만한데 눈 깜빡이니 자꾸 음향 눈으로 견눈질이라 딱 봐도 상투관 로봇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다음 You are currently working in a Singapore hotel What is your motivation for a friend 좋지만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What is your motivation for a friend 무슨 내용은? You are still a good friend 전기의 목소리가 이 안에 가득하구나 You are still a good friend You are still a good friend You are still a good friend huh? What is your motivation for a friend's Tsch 널 I am I 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